신유래 뉴스장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권우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그리고 김민하 지사평론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입니다. 제가 2부에 나경원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충 그냥 오전이면 할 사람 한 50%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다 뭐 이런데 이 판세가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부원님. 지금 사실은 그 흐름을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추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당대회가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출범할 때의 조사하고 지난주쯤에 나왔던 조사하고를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심각한 후보 네 분이 심각한 네거티브 어떤 의미라도 혼탁한 공방을 치렀는데 국민선거인단이나 당원선거인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증을 내고 그런 분열 서로 싸우는 데 대해서 싫어하는 기식이 역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네거티브로 인한 영향이 후보 지지도에는 별로 없었다. 영향을 못 미쳤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2위 다툼의 효과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당대회가 쭉 일정이 진행되면서 보면 2, 3, 4위 후보 간의 조사 결과의 약간의 편차 변동만 있었지 조사 결과로만 보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가 벌어질 때요. 이게 선거에 임박할수록 흑색 비방선전이 안 먹힙니다. 원래 밑자락을 깔아서 판을 확 흔들어 놓고 들어오면 몰라도 이제 선거인단 자체가 선거에 임박할수록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런 판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원들도 당원 투표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치할 것이다? 아마 여론조사도 샘플을 보면요. 일반 국민하고 당원을 분리시켜서 했고요. 지지자하고 분리한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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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민 여론조사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이나 야당 지지층은 뺀 거 아닐까?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딱 이겁니다. 선거 하루나 이틀 전에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태도를 명시적으로 정할 경우에 그것이 지역구의 선거인단에 미칠 영향이 일구 있다는 건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 떨어지지 않는 표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표면적인 스탠스하고 내면적으로 후보 지지층이 이렇게 꼭 일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표를 깨본다면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김민하 평론가님. 드러나는 어떤 선거의 형태만 놓고 보면 지금 이 한동훈 대세론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대통령이냐 한동훈이냐 이 구도에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구도에 기대고 있고 당원 및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의 당원 및 지지자들이 대통령이냐 한동훈이냐의 구도에서 그래도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이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총선도 패배하고 그동안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대세론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사실 이런 흐름이 바뀌려면 그동안의 어떤 선거의 어떤 일정 그 흐름 속에서 이게 아닌 다른 프레임이 형성된다거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네거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혼탁한 상황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소재들은 다 사실은 이 구도에서 벗어난 게 아니었어요. 긴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파동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그리고 한동훈 배신자론 이런 거 결국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냐 한동훈 후보냐 이거를 묻는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어떤 형태의 소재였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한동훈 대세론을 이제 뒤집기에는 역부적인 어떤 환경은 계속 이어졌다고 보이고 그게 결국은 한동훈 대세론을 유지시키는 어떤 그러한 조건이 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선거가 거의 이제는 투표만 남은 상황입니다마는 그 상황은 결국은 유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2부에서 나경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나 의원께서는 어제 있었던 공소 취소 청탁 관련 이 발언이 오히려 당원들을 자극해서 결선 투표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경쟁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점이 지금 내일부터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들어가잖아요. 제가 볼 때 확산의 시간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그 일종의 실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바로 사과하고 나오고 토달지 않고 사과하겠다고 바로 사과했고 그런데 이거는 좀 우려는 돼요. 그 지도자의 메시지 리스크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거든요. 한동훈 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했던 건 사실인데 이것이 전대에 영향을 미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19, 20일 날 지금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하고 21일, 22일 지금 ARS 투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날 21일, 22일에 국민 여론조사도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점상 어제 벌어진 걸 가지고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좀 보는 거 아닐까 싶네요. 사실 여론조사도 그 특정 사건이 반영되기에는 3, 4일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문제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적인 발언이고 문제적인 상황을 만든 건 맞는데 특히 국민의힘에 오랫동안 활동을 했거나 핵심적인 활동을 해온 그러한 핵심적인 인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발언을 한 거거든요.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패스트트랙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역 의원들, 당시에 현역 의원이었던 사람들만 30여 명이 걸려 있는 거고 재판에 걸려 있는 거고 거기에 그 당시에 당직자 및 보좌진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하고 밀어붙였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자신들은 반대하는 과정에서 한 일 때문에 지금 법적인 리스크를 계속 짊어지고 있는 상태로 장기간 어쨌든 어렵게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뛰고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양자 간의 어떤 입씨름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실언을 하는 방식으로 언급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가볍게 언급을 했고 반론을 하는 방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개발사건에 개입하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반론의 근거를 대는 방식으로 가볍게 언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가볍게 이 사안을 다루는 방식의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과연 과거에 했던 우리가 했던 그러한 어떤 노력들이 온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으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의문, 걱정을 가질 만한 사안인데 그런데 좀 뭐랄까요? 저울에 올려놓고 좀 비교를 하겠죠. 이런 걱정이 있는 어떠한 후보와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 반대쪽에 있는 후보들의 어떤 매력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이유론 후보가 대표가 됐을 때 또 앞으로 당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갖고 비교를 해야 될 건데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됐을 때 또 어떤 이 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상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결정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용산과의 관계라든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한마디 한다든가 또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에 또 불거진 새로운 쟁점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어떤 영향력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쟁점들이 또 마음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비록 한동훈 후보에 이러한 실언이 마음에 들지 않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앞으로 뭔가 사과도 하고 했으니 고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또 사안의 성격 그리고 상대 후보들의 어떤 지금의 상황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좀 보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는 법조계 해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개인적인 비리 문제의 청탁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나타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법과 법의 준수라는 측면을 강조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아까 나온 변호사님은 그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근데요만 요새 정치권 보면 진짜 무서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민주당 일극체제 맞다? 아니다입니다. 뭐 여기도 토론회는 하더라고요. 전 야 민주당도 토론회 하나? 솔직히 와 그 어떤... 좀 놀랐어요. 워낙 일극체제라는 얘기가 많아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극체제 맞죠. 이재명 후보야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물론 그렇죠. 2022년에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8월 달에 당은 당규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방탄용으로 바꾸고 총선에서 친명 형제 비명 행사하고 원내대표를 사실상 추대시키고 자기 접근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팬덤인 개딸들 등 강성 지지 세력을 당무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지금 체제가 이런 식의 정당이 공당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습니까? 이런 대표가 있었나요? 그게 일극체제가 아니면 뭡니까? 아무리 경강부에도 이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이야 거부하고 싶겠죠. 민주정당처럼 얘기하고 싶겠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낙인 찍힌 지가 오래되었다.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 김두관 후보, 김진수 후보가 이제 나름대로 의기를 갖고 출마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뭔가 이렇게 3파전 이렇게 평가가 되려면 물론 받고 있는 지지의 어떤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질적인 평가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실체적으로 이분들을 따르는 세력이 있어서 이게 많든 적든 간에 이러한 세력의 실체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 실체가 있는 세력들이 앞으로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한 지도자급의 임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세력을 키워나간다든지 정치적으로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이게 그래도 전당대회에 거치면 일극체제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지수 후보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젊은 후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출마 자체의 의의가 있는 후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마 자체의 의의가 있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젊은 사람이니까 정치적인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뭐 의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상대 후보라는 거에 사실은 실체적인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는 후보가 김두관 후보일 텐데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정치적 스탠스가 이재명 후보와 뭔가 대척점에 설 만한 그러한 무게감이 있는 지도자급의 어떤 인사로서 당대표급 인사로서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해온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를 거친다고 해서 그러한 지위를 갑자기 갖게 되는 거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도 사실은 일극체제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만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도 일극체제다라는 어떤 그러한 평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어서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일극체제다라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토론을 보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틀렛만 뭐냐면 당시 민주당 지지층의 민심과 일반 여론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제일 문제인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극복할 뜻이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극복하려고 하는 분들이 당을 저렇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 전당대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 당원이 충성경쟁하고 아버지로 모시고 변호인을 자처하는데 그게 극복하려는 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 셰어 후보를 다루는 비중을 보면요. 기사가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70% 김두관 후보 30% 죄송하지만 김지수 후보는 아예 무슨 얘기했는지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다루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바깥에서 민주당을 보는 언론의 시각이거든요. 노출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보는 지점도 달라요.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자기가 재선이 될 거기 때문에 차기 대선을 겨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김두관 후보는 이번에 국회의원 내 지닌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내가 문재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적자다. 그 정통라인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면서 기본같이 얘기하고 이러고 있고요. 김지수 후보는 젊은 후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미안하지만 언론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핸주소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금 흐름으로 볼 때 일반 국민과의 괴리를 극혁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자, 1분. 어떻게 보세요? 당신과 민심, 이게 괴리가 없어지려면 뭔가에 대해서 패배를 일단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 가령 제가 지나간 일에 대한 가정입니다만 지난 총선을 이겼으면 윤석열 대통령 위주의 정당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사실 당신과의 민심의 괴리가 컸을 거거든요. 졌기 때문에 지금 진 이후에 전당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민심에 부흥하고자 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뭔가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그래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총선이 이겼잖아요. 크게 이겼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바꾸자고, 바꿔보자고 하는 동력이 생길 여지도 막무한 것이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은. 이것에 만약에 변수가 생기려면 외부 변수밖에 없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이른바 사법 리스크이거나 또는 앞으로 예정된 선거 일정이거나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기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